안녕하세요. 표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제 영상 중에 가장 유입 인원이 많았던 영상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CPU 성능 비교표, 인텔 편. 1세대부터 9세대까지 비교했던 성능표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번에 10세대까지 포함해서 새로 리뉴얼을 했습니다. 요청하신 분도 은근히 많았고요. 다만 저번 영상에서는 두 개 정도 벤치투를 제가 혼합해서 만든 영상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오로지 패스마크 점수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물론 패스마크가 부족하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벤치투를 한꺼번에 혼합해서 좀 더 등수를 매기는 게 명확할 텐데 요번에는 점수 위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패스마크 가져왔습니다. 패스마크가 점수로 보기에는 편한 편이거든요. 데이터도 많고 당연히 정확한 성능 비교는 어렵기 때문에 재미삼아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1세대부터 10세대까지 성능이 인텔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1세대, 1세대는 림필드 혹은 클락떼리라고 불렸어요. i3 제품군을 클락떼리라고 하고 내장 그래픽이 있는 제품들이 있었어요. 위에 i5 이상 끈을 대부분 림필드라고 불렀습니다. i5, i7 보시다시피 점수가 좀 처참합니다. 이거 왜 처참하다 그래요? 뭐 1000점대, 2000점대, 3000점대인데 지금 현 세대 말고 그 전 세대인 9세대 i3도 한 7000점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 절반의 성능도 미치지 못하죠. 아직까지 1세대를 오버클럭에 쓰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오버클럭 포텐셜이 좋았거든요. 지금 기본 클럭이 뭐 올코어부터는 이거 좀 높았겠지만 2.9, 뭐 2.8 정도였는데 저거를 QPI 전압을 좀 높여주고 CPU 전압도 높여줬을 때는 한 4.0까지 오버클럭이 되긴 됐었습니다. 물론 너무 높게 하다보면 소켓본 현상이 나타나서 타버리기도 하긴 했었는데 여튼 오버하는 재미가 있는 CPU였어요. 그래서 아직도 오버에서 쓰시는 분이 종종 있거나 그리고 또 몇몇 나쁜 업자들이 i7이면 여러분이 좋은 건 줄 아시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아직까지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 i7 정말 저렴하게 팝니다. 그러면서 당근마켓이나 아니면 중고나라 가면은 거기에 십몇만 원에 올라와 있는 i7들 있죠. 그 전부 다 이거거든요. 870이거든요. 1세대 i7 이거는 게이밍으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소가 사지 않기를 바라며 얼마나 처참한 성능인지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샌디브리지라고 불리던 2세대 제품인데요. 2세대 제품은 2100이 i3에서는 가장 주력으로 많이 팔렸고요. 그 다음에 2500이 좀 많이 팔리고 국민오버 CPU로 2500K가 상당히 많이 팔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이 당시 후배들 CPU 오버해줬던 걸로 기억했고 국민오버 4.5이라 그랬는데 4.5는 잘 안 들어갔었고요. 4.4, 4.3에 많이 오버해 쓰셨죠. 그리고 이제 2600이나 2600K 그리고 2700K도 있었어요. 다양한 제품군이 팔렸었는데 1세대 대비 확실히 성능이 대폭 뛰었습니다. 1세대 3000점이잖아요. 여기는 뭐 5400점이니까 그냥 대충 성능적으로 봐도 60% 70% 이상 확 뻥튀어야 된 거죠. 거의 3단계가 올라간 거거든요. 한 단계당 1000점이라 쳤을 때 2세대는 꽤나 호평을 받았던 제품입니다. 추가 오버도 잘 되는 편이었고 비교적 거기에다가 기본 성능도 꽤나 올랐으니까요. 아 참! 여기 보면은 제가 일부 빠뜨린 제품들이 좀 있을 거예요. OEM으로 팔렸거나 아니면 국내 소량 들어왔는 제품들 그런 것들은 일부러 생략한 게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2700K 같은 거 그러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다적전이 너무 표가 더러워져요. 양이 방대해서요. 여튼 2세대는 나름 괜찮았다라는 평가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때는 틱톡 맞나? 전략을 사용해서 소켓이 틱하고 톡은 같이 공유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2세대랑 3세대는 같은 소켓을 썼던 거죠. 3세대 같은 경우는 아이비 브릿지라고 불렸어요. 이때부터 이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솔더링 방식을 포기를 하고 i7까지 전제품을 뭔 짓을 했죠. 똥 써머를 팔랐어요. 이때 뚜따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이때 업자였거든요. 이때부터 일체형 순행이 꽤나 많이 팔렸어요. 뚜따 3만원 받고 해주는 것도 쏠쏠했고 일체형 순행이 기본적으로 고가의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체형 순행이 달 정도였으면 나머지 부품도 다 고가로 사서 나름 쏠쏠했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 근데 유저들한테는 고통의 시간이었죠. 아이비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똥 써머를 썼으니까 온도가 높을 거라고 인텔도 당연히 알고 있었나 보입니다. 그래서 슬러틀링 온도가 샌드브릿지와 달라요. 샌드브릿지 제 기억상에 100도부터 슬러틀링이었는데 아이비 브릿지는 대부분 보다가 110도부터 슬러틀링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CPU 온도 기준으로요. i3 성능이 어우 보시다시피 1세대 i5라 비슷할 정도로 꽤나 높은 성능을 보여줬어요. i5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뭐 2500하고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물론 2500이랑 비교하면 조금 더 높긴 했었는데 이게 큰 폭으로 바뀌었다고 하기 좀 어려웠죠. i7도 사실 뭐 2세대 i7하고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1000조정도 높았으니까 성능적으로는 뭐 10 몇 프로 20% 정도 증가가가 있었겠죠. 생각보고 큰 폭으로 안 뛰었는데 이때 AMD는 똥을 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AMD는 뭐 뭐 나온 시절인지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대충 대내부 쓰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위에 6호짜리 한참 나오던 시절이었을 것 같아요. 페넘 6 나오던 시절 여튼 IBV증 거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때는 성능 기차가 크지 않았다. 소켓을 공유를 했다. 참고로 3세대 i7이 지금 9세대 i3라는 비교했을 때도 성능이 다소 밀리니 편이니까 아직 가끔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3770K 현역인가요? 잘 생각하세요. 게이밍 용도로 현역일지 물론 사무용도로 쓰신다면 제가 별로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고로 사기 좋은 건가요? 혹은 게이밍 용도로 현역인가요? 하시는 거는 하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세대 i3보다도 못하다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4세대 한번 보도록 하죠. 4세대는 아직도 거래가 많이 되고 중고가가 좀 높게 잡혀있는 제품입니다. 하스웰이에요. 그리고 하스웰 리프레쉬 데베스 캐니언 이라는 코드네임을 붙여서 쓰기도 했죠. i3는 성능이 3000점 정도 나오네요. 대충 2세대 i5 좀 저렴했던 2400하고 비슷합니다. i5급 쯤 가면 성능이 크게 뛰나요? 아니에요. 3세대 i5라 별 차이가 없어요. 저 위에 여기에서는 i5 라인업을 여러개 만들었거든요. 4430 4440 4460 4570 4590 4670 4670K까지 정말 여러개 만들었는데 그냥 진짜 촘촘하게 라인을 만들어놨을 뿐이에요. 성능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전세대랑 비교했을 때 3세대랑 그나마 i7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i7 특히 4790K 있잖아요. 데뷔스 캐니언 요 놈이 기본 클럭이 깡클럭이 꽤나 높았어요. 그래서 전세대랑 비교하면 두 단계 위에 있죠. 물론 아사슬하게 두 단계 위긴 하지만요. 8000점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6000점 어쨌든 최고의 제품은 그래도 클럭발로 성능 향상이 좀 있었고 그 밑에 들은 전세대랑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DDR3를 마지막을 장식했던 제품이죠. 그래서 은근슬쩍 아직까지도 거래가 많은 편이고요. 요 높은 클럭에 환상에 빠져서 야 아직도 현역이니 게임 프레임 잘 나오니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놈도 현세대 i3 10100 보다도 사실 못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 메모리 생각하면 더 크게 차이가 벌어져요. 여긴 DDR4 메모리니까요. 여긴 DDR3고 음 게임인 현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제품이 되겠죠. 아 그래도 이 정도면 성능이 나쁘진 않다. 내가 고사인 게임을 안한다 그러면 참고 쓸 수 있을 정도는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난 i7 기존에 얘기했는데 i5 들고 와서 아 신성조 아직 현역이라 그랬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4세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6세대요. 5세대는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리스 그래픽카드 집어넣고 클럭은 오히려 하스웰보다 조금 낮은 제품군들이 판매가 됐었는데 거의 안 팔렸어요. 우리가 꽤 두 개 팔렸나 그럴 거예요. 하여튼 넘어가는 라인업이라서 5세대는 넘어가고 6세대 한번 볼게요. 6세대는 스카이 레이크 나름 IP 향상폭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DDR4 메모리로 바뀌던 시점이었죠. 메모리 오브는 잘 안됐어요. 어 근데 이게 좀 처참하긴 해요. 깡클럭을 못 올렸어요. 깡클럭을 못 올려서 I3도 전세대 I3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고요. 물론 성능이 한 15% 정도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I5도 전세대랑 비교했을 때 4세대랑 비교했을 때 거의 뭐 근접한 성능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추가오버가 높게 됐던 것도 아니었고 얘도 사실 보통 한 4.5에서 4.74 정도로밖에 안 썼던 것 같거든요. 6700 같은 경우에도 뭐 큰 폭으로 오버가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램이 DDR4로 바뀌었지만 램오버가 별로 안되던 편이라서 사실상 데뷔스 캐니언 4790K랑 비교했을 때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다고 막 씹히던 제품입니다. 그래도 뭐 DDR4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능 차이가 10% 이상은 살짝 벌어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음 점수가 은근 슬쩍 맞긴 하네요. 어쨌든 10% 성능 가지고는 요 점수 한 단계도 못 올린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딴 라인업은 이렇게 한 단계 아니면 두 단계씩 올라오잖아요. 근데 4세대랑 6세대는 그렇게 큰 폭으로 차이가 안 났어요. 이거 씹힐 때 나는 씹을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튼 6천 시리즈 아직 현역인가요? 물어보실 때 참 대답하기 애매하긴 해요. 4790도 게이밍은 현역이 아니다는 식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6천이 과연 현역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6700같은 경우는 중국가가 20만원 가까이 하던데 아 이걸 20만원 주고 산다고? 20만원은 뭐 살 수 있어요? 이거 살 수 있는데? 잘 생각해봐요. 20만원이면 10400 살 수 있어요. 20만원 한 3만원 4만원이면 새거 사요. 이거 새거 사는데 이거를 20만원 주고 산다고? 잘 생각해보세요. 자 그럼 다음은 7세대 한번 보도록 할게요. 7세대 카비레이크 카비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음 i3가 대충 3세대 i5랑 점수는 비슷하네요. 물론 DDR4이기 때문에 좀 많이 다른 성능이 나올 거예요. 어쨌든 어 성능이 그리 크포고 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전세대란 비교해도 뭐 옆에 바로 있으니까 6,7세대가 사실 좀 비슷합니다. 보시다시피 성체이 크게 안나요. 다만 7세대는 오버클렉이 조금 더 잘돼요. 램오버 CPU오버 말고요. CPU오버는 둘 다 G4도 안되는데 오버판텐셜이 한 4세대부터 좀 낮았다고 보시면 돼요. 4세대부터 낮고 램오버라도 그래도 7천시리즈는 좀 잘되는 편입니다. 7천시리즈는 램오버를 좀 빡세게 하면은 아직 현역으로 게이밍으로 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7700 기준으로 3300X와 매우 흡사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00X 그 얘기하잖아요. 3300X 램오버 빡빡하게 땡기면은 1CCX의 강력한 힘으로 4코어 8세레드라서 아직 배그같은 것도 잘 들어가고 어지간게임 다 돌려 그거는 뭐 2060 2060 슈퍼도 붙여서 쓸 수 있지 맞는 말이긴 합니다. 7700 만큼은 그래도 램오버가 좀 되는 편이고 CPU오버도 좀 했다 치면은 6700 보다는 그래도 현역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거 중고가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 좀 높긴 하더라구요. 중고로 산다. 비추천드리고요. 아직 내가 이거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쓰는게 7700K다. 나는 오버드 했다. 그러면 요 놈만큼은 아직까지 현역에 가깝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타이밍쯤에 라이젠 1세대가 나올겁니다. 라이젠 1세대가 나오고 라이젠 1세대에 물론 이거 내가 시기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지금 뭔가 자료를 공부하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제가 흘러온거를 대충 머릿속에서 꺼내서 얘기하는겁니다. 만약에 틀렸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튼 라이젠 1세대 나오는 시점이라서 다중코의 중요성이 필두가 됩니다. 인테리에 맨날 하는말이 코 숫자 많아봤자 의미없다. 작업은 RPC가 높은 놈이 아니요 클럭이 높은 놈이 최고다. 게이밍 우리가 최고다. 그러다가 라이젠에 은근히 코어를 많이 띄우고 싸게 파니까 판매량이 늘어나는게 눈에 보였나봐요. 그래서 요 시점에 급하게 원래 예상보다 한 4-5개월 6개월까지는 안되고 한 4-5개월 빨리 8000CG를 내놓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성능 격차가 확 벌어져요. 여기까지 계속 4코였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부터 7세대까지 계속 4코였어요. 최상위 제품이. 보시다시피 성능은 찌끔찌끔 흘렸죠. 왜 그랬을까요? 힘을 숙인겁니다. 경쟁사가 워낙 똥을 오래 싸니까 이때가 불도저 시절이었을 때 요사이는 불도저 때는 진짜 처참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이 딱히 성능을 올릴 생각을 안한거죠. 코어수자도 안 올리고 대단한 변명이나 하고 있고 그랬었습니다. 사실 이때는. 그러다가 라이젠에 나오면서 으뜨거하고 코어수를 좀 올리고 빨리 내놨던게 요 8000시리즈. 8000시리즈는 i3부터 얘기가 달라집니다. 요 앞에 i3는 성능이 별로였거든요. 왜 별로였을까요? 잘 생각해봐요. 2코어 4스레드였기 때문입니다. 코어 숫자가 4코어가 아니기 때문에 리얼 4코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성능이 별로였는데 여기서부터는 8100이 4코어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리얼 4코어요. 그래서 전세대 i5와 맞먹는 성능입니다. i3가 보면은 그전 세대는 i5랑 맞먹는 i3가 없었어요. 맞죠? 없었거든요. 여기서부터 갑자기 성능이 팍 뛴 겁니다. 하위 라인업부터. 그러다 최상위 라인업은 몇 단계 띕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뛰었어요. 적게 봐도 4단계 만에 봤을 때 5단계 하나당 이거 칸수가 다르더라도 아 칸수가 칸의 폭이 다르더라도 1000조씩 뛰었거든요. 근데 이 8세대는 비협적인 발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경쟁은 유저를 웃게 만든다니까 소비자를 웃게 만든다 그런 거예요. 인텔의 에임자로 나누어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게 어찌됐든 인텔에게 약간의 자극제가 되었다는 거죠. 라이젠이 이 최상위 제품 같은 경우는 8코 아 8코니요. 6코 12스레드 제품이었고요. 깡클럭이 꽤나 높게 해서 팔았어요. 8086 가격도 좀 비싸긴 했는데 이건 좀 늦게 출시된 제품이고요. 기본적으로는 8700이 최상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8700도 오버 포텐셜이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6코 12스레드니까 이 당시 나오는 거나 아니면 현 세대 가장 높은 2080 Ti도 조금 오버해서 쓰시면 성능자 거의 없이 받쳐주는 CPU예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그냥 현역이에요. 현역. 나는 8600K부터는 완벽한 현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400은 기부클럭이 너무 낮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8600부터는 8600K가 아니더라도 완벽한 현역 생각합니다. 당연히 아직까지 중고가가 비쌀 수밖에 없고요. 중고로 산다 그러면 이 라인업부터 생각하세요. 아이스린 일단 빼고요. 게임 용도로 본다 쳤을 때 여기서부터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8세대 칭찬은 그만하고 9세대 하면 보죠. 9세대에서도 또 코어 숫자를 늘렸습니다. 아니 얘네들이 4코어에서 한동안 안 흘릴 때 인텔이 맨날 하는 말이 코어 숫자 많은 거 필요 없다 그러더니 왜 갑자기 코어 숫을 쭉쭉 늘리기 시작할까요? 사실 필요 없는 게 아니었죠. 경쟁사가 너무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니까 힘을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는 조금 후달리기도 시작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테너든 AMD든 서로 상대방의 제품을 가장 빨리 만져볼 겁니다. 유저들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거지 뭘 앞으로 나올 젠플러스라든지 아니면 젠트의 성능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감치 어쨌든 9000시리즈 같은 경우는 최상위 9900K 얘가 8코어 16스레드로 나왔고 깡클럭도 꽤나 많이 올라갔어요. 9700K 9700K 같은 경우에도 8코어로 나왔었죠. 좀 아쉬운 게 하이퍼스레딩 기능을 빼버렸다는 건데 리얼코어는 리얼코어의 장점이 나름 있어서 9700K가 게이밍으로 가장 좋은 CPU로 각광 받았었습니다. 9000시즌 나올 때만 해도 가성비가 가장 좋은 CPU 웬만한 그래픽 카드 전부 다 최대 성능을 뽑았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기 때문이죠. 9600K도 사실 인기리에 많이 팔리긴 했어요. 주식용 컴퓨터에도 많이 들어갔고요. 주식은 빠른 클럭이 중요하니까요. 거기에다가 나름 가성비를 잡은 F시리즈라는 게 나왔었죠. 내장 그래픽을 비활성화한 9600KF 같은 경우에는 막바지에 다다라서 좀 싸게 팔리기도 했거든요. 20만원 초중반에 팔렸으니까요. 이걸 게임의 CPU로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9400이 또 가성비 시리즈로 9400F가 어느 정도 팔리기도 했고요. 9100같은 경우에도 은근슬쩍 사무용도로 나가는 편이었어요. 9100F는 현재 시점에도 좀 나가는 편이죠. 가격이 팔만밖에 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 9세대는 나름 인길래 팔렸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능폭도 꽤나 크게 올랐고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7000에서 8세대도 많이 뛰었다 그러는데 8000에서도 8000 이제 노멀스러운 8700기준으로 봅시다.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다섯 단계 다섯 단계나 올라간 거예요. 9900K가 여기서도 큰 폭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젠으로 제대로 경쟁을 시작하니까 제대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경쟁을 시작하니까 인텔이 폭발적으로 힘을 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세대 자 그 다음은 10세대인데요. 이제 얼마 전에 출시된 한 달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제품이죠. 10100 보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장족의 발전입니다. 아니 3세대 전에 i7이랑 맞먹어요. 3세대 전에 i7 7700을 맞먹는다고요. 당연한 게 4코 8스레드 둘 다 4코 8스레드거든요. 1100도 4코 8스레드고 7700도 4코 8스레드입니다. 아 그전에 솔직히 인텔이 좀 심각하게 장사를 해먹은 거 눈에 보인 보이죠? 여기서는 i3가 전세대 3세대 전껏 팀킬 절대 못했거든요. 못했습니다. 3세대 전껏 뭐 i7 팀킬 어떻게 합니까? 차이가 이러나는데 못했었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i5도 지금 전부 다 뭐죠? 6호 12스레드 나왔어요. 1400부터 그다 보니까 아니 전세대 i7하고 쎄쎄쎄하고 있습니다. 야 니랑 나랑 일마차야 안나 이러면서 맞죠? 실제 성능도 그렇습니다.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9700 노멀이랑 뭐 1600이랑 비교한다 치면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여기 이 패스마크 벤치툴만 그런 게 아니고요. 게임의 성능으로 보든 자극의 성능으로 보든요. 근데다가 이제 i7급 가면 i7급은 전세대 i9을 쎄쎄쎄하고 있어요. 니랑 나랑 동무 먹자 이러면서 말 그대로 한 단계씩 다 땡겨 올린 겁니다. 여기서 조금 웃긴 게 하나 있을 텐데 아니 이거 왜 10900 여기 바닥에 있어요. 저도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10900이 사실 기본 클럭이 좀 낮긴 한데 10900K랑 0.3이 차이 나거든요. 올코어 부스터 기준으로 근데 10700K한테 밀릴 정도는 안 해요. 여기 테스트 마크가 조금 이상한 게 이런 점이에요. 이게 나는 이쯤에 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상 사실상 여기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점수가 아니면 여기 이게 너무 낮게 잡혀 있어. 이쯤이 맞을 거야 아마 2200 한 200대 후반 그 정도쯤이 맞을 겁니다. 여튼 패스 마크 한 번씩 좀 이상한 거 있는데 적당히 걸러보시면 돼요. 재미삼아 오늘은 얘기하는 거니까 맨 위에 있는 I9 10900K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점수인 것 같은데 보쉬대피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다섯 여섯 단계가 올라가죠. 9900K 대비 여섯 단계 이래서 경쟁이 좋은 겁니다. 10세대 같은 경우에도 꽤나 코어 숫자를 뻥튀기를 시키거나 스레드 숫자를 늘리거나 기본적으로 똑같은 6코를 내더라도 6코 12스레드로 만들거나 아니면 깡클고 높이거나 여러가지 성능 향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라고요. 사실 여기서부터요. 진짜 세대가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7세대에서 8세대 8세대에서 9세대 9세대에서 10세대 그냥 막 전세대 한 단계 위에 걸 팀킬하는 수준으로 바뀌었었습니다. 여튼 인텔의 발전사를 한번 봤습니다. 어때요? 야 이거 뭐 7000시리즈까지 인텔이 얼마나 심하게 장사를 해먹었는지 잘 느껴지는 그런 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래도 요새 들어와서는 8세대 9세대 10세대는 AMD하고 경쟁을 하니까 제품은 나름 발전성 있게 내놨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CPU 성능 비교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사실 10세대가 예상한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막그레 칭찬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러면 10세대가 9세대 비교해서 살만한 제품이 아닌 건가요? 물어보실 때 나는 여러분이 다용도로 사용할 때 순수하게 게임만 하는 거 말고 다용도로 사용할 때는 살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고요. 신규 구매자한테는 괜찮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게이밍에서는 43.9700K만으로도 2080Ti 성능을 풀로 뽑아낼 수 있는 만큼 전세대 9700K, 9900K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10세대는 쳐다보지 마세요. 여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AMD CPU 성능 비교표를 리뉴얼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욱 도움되는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그만 물러납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